자, 16년 10월 학평입니다. 표는 4가지 문자 C2H2, HCN, CH2O, CF4를 3가지 기준에 따라 각각 분류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어, 일단은 자, 다중결합이 있는가라고 했는데요. 어, C2H2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그려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될 거고요. HCN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CH2O, 산소랑 이중결합 그 다음에 수소랑 단일결합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 CF4 어떻게 되어있다? 전부 단일결합으로 되어있죠. 그치? 어,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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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자, 어찌됐든 그러면 다중결합이 있는 거는 하나, 둘, 세 개네요. 그치? 그래서 C2H2, 그 다음에 HCN, 그 다음에 CH2O, 그 다음에 아니오로 갈 수 있는 거는 CF4밖에 없습니다. 어, 가는 일단은 뭐 분류기준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누면 안내요. 그 다음에 극성분자인가? 라고 하고 있네. 자, 이 중에서 지금 극성분자는 원소가 세 가지 원소가 세 가지 이렇게 두 종류밖에 없네요. 그치? 그래서 극성분자는 HCN 그 다음에 CH2O, 그 다음에 나머지 C2H2와 그 다음에 CF4가 무극성으로 가면 되겠네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가겠습니다. 기역, 니은에 해당되는 문자는 두 가지이다. 니은은 CF4 한 가지밖에 없네요. 어, 니은에서 가의 입체구조인가? 를 적용할 수 있다라 그랬는데 CF4 어떻게 됩니까? 정사면체죠. 그치? 그 다음에 C2H2 이거 뭐야? 180도 직선형. 얘도 180도 직선형. 얘는 뭐다? 평면 삼각형이네요.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은 평면, 얘는 입체니까 입체구조인가? 적용 가능합니다. 어, 디귿에서 기역과 리을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문자. 기역과 리을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거 C2H2네요. 그치? CH2O다 라고 하면 뭐다? 틀린 지문 되겠습니다. 답은 2번 되겠네요. 정사 wiring solved. 입니다. 고맙습니다. alt 우중 left장 hay 일uc Il тр